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가격이 급등했는데 전기요금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한전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급기야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고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당정도 긍정적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올려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정부의 연료비 조정 강가를 변동 최대폭인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전기 도매가격은 2년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그대로 묶여 한전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 뒤 오는 20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30조 원에 이를 만큼 한계인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상만으로는 유례없는 연료가격 폭등세를 감당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한전은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특히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 폭을 기존보다 확대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으며 정부와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한전은 가파른 연료비 상승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연료비를 조정하는 방안과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를 향후 미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영근입니다.